네, 오늘의 시그나울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방산주의 어시스턴트,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산이라는 어머니가 낳은 아들, 딸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머니가 잘 나가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아들, 딸들이 먹을 떡이 많아진 거다. 이 기본적인 방산이 아니고 기본도 일단 좋아요. 기본은 그냥 설명 필요 없이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지금 중장비 업체를 대변하는, 중장비 업황을 대변하는 캐터필러와 농기계 업황을 대표하는 디어가 둘 다 역사상 신고가로 이미 갔습니다. 그 얘기는 건설 업황이 좋은 것이고 농업 현장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어든 캐터필러든 얘네가 영위하는 사업과 겹치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던가 현대건설기계 다 업황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뭐가 있느냐. 지금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그룹 아래 현대제뉴이라는 중간지주회사를 두고 밑에 기계를 양분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시절부터 원래 엔진의 강점이 있던 회사예요. 굴착기만 만든 회사가 아니고. 그 엔진을 어디다 썼느냐. 그 엔진을 어디다 썼느냐. 방산 쪽에 썼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터진 거죠. 지금 현대로템이 7월달에 폴란드와 K2전자 천대수출기본계약 체결했었죠. 어제 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폴란드가 지겨운 경기 끝에 올라갔잖아요. 어부지리로. 그런데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레반도프스키 웃는 꼴, 꼴 베기 싫다. 하지만 내가 방산주에 투자해서 폴란드가 방산주 때문에 좋아야 하니까 나도 웃는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산주 투자하신 분들은 폴란드 응원했어야 했고. 네옴시티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우디 응원했어야 했죠. 사우디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현대로템이 7월달에 폴란드 K2전자 천대수출기본계약하고 그다음에 긴급소유가 발생됐죠. 폴란드가 지금 급해졌기 때문에 미사일도 떨어지고. 그래서 1차 인도분 180대를 2행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K2전자의 엔진을 누가 만들었느냐. 현대 두산인프라코호가 예전에 두산그룹의 두산인프라코호 시절에 만들었었죠. K2가 K1하고 바뀐 게 K1은 아예 독일제를 쓴 것이고 K2는 두산인프라코호의 엔진에다가 지금 S&T중공업의 변속기를 탑재한 파워팩 이거를 지금 탑재해서 국산화 비율을 높여서 변형시켜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K1전자보다는 훨씬 더 똑같이 우리나라 거라고 하지만 K2전자가 훨씬 더 국산화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현대 두산인프라코호가 2015년 11월 달에 7년여 만에 K2전자 파워팩 엔진 개발에 성공했고 이게 K2전자에 탑재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레반더프스가 웃던 말던. 하나 디펜스의 다현장 로켓포 천무 약 300문 도입을 예정일 300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천무의 레이더 부분을 LIGX1이 개발했고요. 차체를 현대 두산인프라코호가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에 주요 수출을 한 현대 로템의 K2전차도 돋보이고 지금 하나 디펜스의 천무도 돋보예요. 미국 로키드 마튼의 하이마스가 급하게 안 되기 때문에 천무를 선택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앞에는 아까 말한 어머니 K2전차를 만든 현대 로템과 천무를 만든 하나 디펜스가 어머니로 먼저 나서서 올랐죠. 그런데 그 뒤에 아들이 백업을 해준 거죠. 그 아들이 현대 두산인프라코호였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농업기계라든가 건설기계 업황은 미국 시장의 저 두 종목으로 그냥 설명이 다 끝난 것이고 이 다른 부분, 엔진에 대한 강점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산의 어떤 후예, 후광을 입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본업을 소홀히 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집안의 지원은 많이 받았지만 자기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돋보일 수 있는 거죠. 너는 집안 백으로 된 거야. 이렇게가 아니죠. 너도 열심히 했으니까 집안 백의 덕도 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본업도 충실히 하면서 대박 방산업에 납품을 하면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현대 두산인프라코호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볼까요? 네, 지금 두산 밖에 혼자만 떨어졌고 지금 두 기업은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밑에서 이동 평균선들을 60개월, 120개월, 그리고 20개월을 3개를 단 한 번에 뚫어버렸습니다. 이 11월 달 들어서 이 3개의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한 번에 거래량을 신으면서 뚫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위로 가면 지금 이 200개월 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12000원 정도거든요. 지금 건설 경기 회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캐터필라는 디어가 가는 거 보면 좀 부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지금 같은 레벨에서 움직일 수는 없으니 그래도 동행하는 모습을 보일 테니 우리는 밑에 레벨에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다음은 200개월 선이 11000원에서 11000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